안녕! 여수하셨는가 채끝입니다. 오늘은 내가 레고 갖고 놀꺼야. 이 나쁜 예고요. 제일 착한 예. 제일 착한 예가 말해야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고 갖고 놀꺼야. 정의용사! 뽀로로! 으악! 아 너무 웃겨. 안되는데 뽀로로는? 정의용사. 군사야지 군사. 얘 군사에요. 군사에서 대장이에요. 그걸 왜 뽀로라고 하지? 좀 웃깁니다. 어 네. 어 나는 이 레고의 성을 지키는 용사에서 대장이야. 부하들이. 나쁜 예 가! 갖고. 어 얘도 있습니다. 얘 부하. 또 부하 있습니다. 부하가 딱 두 번 밖에 없습니다. 아하. 또 있지. 어 얘 또 있습니다. 빵빵. 어 나쁜데. 헤헤헤헤. 아리야. 나는 나쁜데에서 대장이지. 아하. 부하야. 팍. 어 억. 나는 이 나쁜데에서 대장인 사람 부하야. 아하. 나도. 고거대. 어 네. 오늘은. 나쁜데 랑. 착한 데랑. 싸움은 누가 이기는지. 해보겠습니다. 먼저 착한 데는. 이건. 아. 얘도. 제 위에. 제 위에. 을. 여기 보이죠? 여기 여기. 제일 위에. 제일 위에 보이죠? 그 다음에 이는. 얘도 제일 위에. 아니. 얘 말고. 얘가 제일 위에. 얘가 제일 위에. 얘가 제일 위에. 얘도 제일 위에. 봐봐요. 이거 보이죠. 먼저 제일 위에. 그 다음에 또 얘가 있습니다 빨리야 얘는 여기 여기에서 제일 위에 보이죠 얘는 여기에서 첫 번째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남 번째가 떨어져야 되는데 얘는 여기에서 제일 위에 보이죠 오늘 남 번째가 찾아왔습니다 이거 마이 있어요 마이도 여기 발사하는 것도 있어요 아 있죠 사달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래곤도 소개해줄까요 드래곤 드래곤을 많이 소개해준 적이 있죠 근데 새로운 드래곤 마이크리포트에 나오는 드래곤 오늘 마이크리포트에서 이거 샀어요 마이크리포트 아 또 있어요 드래곤이 이 드래곤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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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서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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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가 비슷해요 완전 무시무시한 야옹 정말 네 얘들 제가 만든 서기완쪽 쪽이 있죠 안뇽 모레블드에 왔다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더 드래곤 나오십니다 오잉 이게 엔더 드래곤 석이에요 근데 엔더 드래곤은 너무 작아요 엔더 드래곤 엔더 드래곤 엔더 메롱 나무 타 나쁘다 전략적 대장이에요 전략적 대장 어 여기 다시 고치고 나무가 여기에서 딱 두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게 문입니다 알죠 여기 여긴 정원 정원 이거 군전 이거는 그냥 이건 모르겠어요 하하 어 네 나쁜 애들이 쳐다놨습니다 헤헤헤 우린 나쁜 애들 얏 대장님 먼저 싸워주세요 알겠다 여기서 대장님 누구지 알려줘 친구들 네 어 어 예입니다 예예 어 네 알려줬으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미 알려줬어요 얏 얏 얏 얏 싸우자 얏 밑에서 싸워야지 헛 대장님 먼저 말고 부하랑 싸웠어요 얏 대장마 싸우기다 페이페이페이 티티티 탕 탕 얏 걷다 앗 내 목성이 두개 있다 이거 게임같아요 게임 따라라라라 지금 잘 막아라 조그맣으면 너무 세게 쳐 들어올거다 알지 넥 공격 얏 얏 난 무기가 없던데 얏 그냥 뺏이기다 퍼 우와 무기 뺏었다 깜짝 놀랄대 헤 무기를 뺏었다니 깜짝 깜짝 헐 무기 뺏었다니 깜짝 퍽 오늘의 복습 한개밖에 으악 으악 봐봐요 살아있는데 흐흐흐흐흐 채꾸들 넙쌤 도와줘 따뜻 뿐지지마 멜롱 빠드 fav म 없음 이게 도와주면 안돼요 알죠 태원도 사와야지 그 친구들도 있을꺼에요 으으퍽 꽂 Il 다 메스를 샀습니다 얘는 얘는 게임 오버 나도 있지 목숨 안기지만 친구들 도와줘 꼭 도와줘야된다 오 징그러워 다리가 삐퍼 뜨아악 얘도 게임 오버가 됐습니다 게임 오버 만약 누가 먼저 남은지 알아요 얘도 있습니다 누가 마지막으로 남은지 알아요 정답는 나쁜 예에서 남은 예는 아직도 으악 떨어졌네요 아직도 나쁜 예에서 남은 예는 또 있습니다 대장이에요 대장이 남아있습니다 대장이 좀 어렵겠죠 여기다 봐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여기 콕 찍어 콕 찍어 얘는 쌍이에요 쌍 대장이 왔두다 으악 정답 으악 착한 네도 게임 오버 으악 쨍쨍 다 네도 게임 오버 으악 기다려봐요 화살이 예행되셨어요 고맙다 어 마지막이군 마지막 싸우의군 어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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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다 허국 쌍에 이제 칼 도 있어요 칼이랑 도끼 금 도끼 봐봐요 두개죠 무기 두개죠 하하 더 그래도 됐다 으악 안돼 여기 야 안돼 짱구리 도와줘 꼭 도와줘야 된다 빌빙빌빙 마지막 싸우 푹 얏 얏 얏 얏 얏 푹 나가 나가라고 얏 어 다 가져갔어요 칼구리 도장 푹 옏 옏 어 체크니가 이겼습니다 예예 도와줘요 고마워 그러면 빠바이 오 네 오늘은 레고와 놀아갔는데 어땠어요 재신에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바이 어희들 빠빠이 해야지 나쁜거 빠바이 후후 너무 아파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이 이야기 보셨죠? 아 이 노래 들어본적 있죠? 제가 잘 싸우면 안돼 싸우면 안돼 이 이야기도 했어요 이거 봐주세요 어 네 오늘은 레고와클도 돌아왔는데 어땠어요 됐어요 빠바이 좋아요 꾹꾹 구독도 꾹꾹 택기도 꾹꾹 빠바이 잘이케요 자 영상에서 레고와클 찍혔다 어서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